안녕하세요. 웃띠입니다. 일주일간 캐리커처 신청을 열게 돼서 안내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프로필 사진 그려드리는 방송을 종종 했었는데 이렇게 그려드리면 감자님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반려동물을 그림으로 남기려면 한 마리당 최소 1만원? 비싸게는 몇만원까지 되게 다양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님들에게만 저렴하게 그리고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해서 5천만 캐리커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강아지, 고양이부터 새, 거북이, 토끼, 햄스터, 보습도치까지 되게 다양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통 무지개다리 건넌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시거나 가족사진, 고양이는 외출을 못하니까 밖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신청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까 신청 전에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그림에 들어가는 생명체 하나당 5천원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 자체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소품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체 개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종이에 두 마리가 들어가면 만원 같은 아이를 세 장 그리면 만오천원 두 마리가 있는 그림을 똑같이 두 장 신청하면 2만원 사람과 동물을 같이 그리면 만원 돌고래를 타는 고양이 여기에서 돌고래는 소품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천원 여기에다가 배송비 삼천원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받네요. 마감일까지 입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취소처리해드릴게요. 신청서를 잘못 썼어요. 혹은 신청한 포즈 주소를 수정할래요. 신청서에 보시면 오픈 카톡 링크가 있어요. 혹시나 주문 전에 궁금한 점 수정사항이 있으면 링크로 문의 부탁드려요. 언제 받을 수 있냐요. 영상을 올리고 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1, 2주 정도 소요되고 뒤로 가면 3,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더 일찍 보내드릴게요. 배송일정은 신청하시고 매출 후에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공지를 올려서 이번에 놓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추가로 오픈을 하니까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감자즈 안녕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 앙팡이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 우츄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이동이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